네 전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개혁 포르투갈로부터 배워 공국으로부터 정부개혁을 하고 범주에 따라 시비기술이 우리에게 제공되어 세계수동형관이 수용됩니다 황금기 온 왕국 육군유집이 아씨 버러지같은 놈들밖에 없네 인재가 없네 이 나라에 1400 외교 12테크 군사 테크만 올리면 금상첩원들 조세좋은거 말고 불마도좋은거 쓸까요?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딱히 쓸것도 없는데 이거 씁시다 어이씨 잘못 눌렀다 아이씨 몰라 마이웨이요? 어 병력한게 얼마나 나와요? 45? 꽤 나오네 주다 만듭시다 금 나오는 우리 왜이래 렉걸렸대요 죄송합니다 금 우리 금 이제 미개국 아닙니다 메히꼬 멕시코 수입 좀 봐볼까요? 와우 이게 돈 이게 돈이지 12테크 테르디옵 방지 이제 육전 똑같습니다 포르투가리아 저희랑 공등 동등해요 세꼬라 봉쇄 산지 페널티 먹고도 그냥 들어가요 야만보시 애끼들 우리를 무시해? 굳이 뭐 어떤것이 좀 똑같아요 험마 문역전파 하던 이게 날것 같아요 어차피 저건 어차피 더 찍을 필요 없어 개종 나우라펜스 싹 다 개종합시다 나이스 내가 그렇게 약할 줄 알지? 아니거든? 나 강해져 강하다고 무시 니은 이놈아 17투가 적자 25 왜? 육군 한개가 좀 많이 적네요 뒤져 녹였고요 13점 카리바스 포르투갈 좀 잡을게 겸사겸사 제 반동동우새끼도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미끼를 울어버린 것이요 음 아니 위쪽 괜찮죠? 북쪽 괜찮고 카리바스 벨리즈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요 28점 너어? 용서 못해 새끼야 전배에다가 돈까지 내놓고 잉글랜드 너 기다려 웨이트 잡아주고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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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의 씨앗을 늦추면 안됩니다 1년대만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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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올라갑시다 위 위 견제해줘야되요 방금 이렇게 저 반동노무새끼들이 깽판을 칩니다 반군 제거 나이스 했고요 1대1 마따이 해보자 엘리전 하자 이 새끼야 잉글 정신 못차렸네 어디 우리 킹시코를 무시해 행정 후에블라 후에블라가 요기에요 1대1 마따이전이다 새끼야 옥상으로 따라와 어 씨발 어 씨발 잠깐만 4 2 52 포우 공성 뭐야 기동이라도 빠른 기동이 필요한데 지금은 50 나오네 52핍 52핍 그래 군사 전문가 데려왔습니다 어 엘리전 선곡 어 진짜 질 뻔했네 괜찮아 오더맞은 상관없어 얘를 잡으러 가지마요 얘가 어디로 갈건지 기 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남쪽으로 가가지고 포르투갈 군대에 다 녹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못차렸어요 전쟁피도 떨굴 수 있으면 떨궈주면 좋아요 초르티 가혹한 쪽 잠시 쓸게요 북쪽으로 올라오네요 북쪽의 수문장 이 내가 직접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병 포병 비율은 맞는다 비율은 얼추 맞네 얘가 어디로 갈건지 파악을 하세요 이렇게 파악을 해 포병 32점 322 저렇게 버러지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에 집권해가지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까말레스 산지 샛 이거는 악수였다 정신 막 1 뱀 2 2 3 3 2 2 1 2 3 3 개지랄이야 이씨 인력만 많아가지고 버너지 새끼들 다시 나오고요 게릴라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모전 해요 소모전 하면 제가 유리해요 게릴라전 지렸다 18,000대 63,000 선교 꾸준히 선교는 꾸준히 군대 이쪽 근처에 배치해놓도록 하고 털리 같으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세코라 세코라 대기중 저희가 육사가 높아요 변형하는 무기사로 위신 육전 세투 전통 지휘관 황금기 여러가지 높기 때문에 무시 니은 폴트가 좀 빠질때 동안 저희는 봉성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저런 식민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48점 대출 얼마 땡겼냐 4,000? 따서 갚으면 되는거 아니야 잉글랜드 왔냐? 새끼 에이 새끼가 돈 좀 주라니까 이씨 독한 새끼 왔네 그래 나가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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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독한 새끼 여기까지 왔어 49점 51점 나이스 체크메이트 하이다측은 전쟁 배상금에다가 돈 1022칸 0톤은 안먹을게요 조상님들 보고계십니까 저희가 잉글랜드와 포투갈로부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오 지저스 뭐야 이거 초르티 주나 많이 만들어야겠다 주와 준주 왕의 뱀 아우 진짜 아이씨 개같은 것만 박혀있네 아우 진짜 돈이 쪼달리네요 요새 안되겠다 요새 날려 극악 처방 극악 처방 초르티 미숙군의 만연 날 죽여라 이 새끼들아 차라리 날 죽여라 차라리 이 새끼들아 구테크 만육천 이념 탐험 찍도록 하겠습니다 리판 아 이렇게 개척되고 있었냐 라이벌 카리바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지정해주도록 하구요 통력 세력투사 3 60에 나쁘지 않아요 불만도 좋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저기서 돈이 빨라 먹고 있었네 잠시만요 55,55,39 우회소집 상인길드로 알 수 있는게 부패도 마이너스 10 못해요 차라리 인플레이션 줄이라 하지 부패도는 못해요 인력 50퍼 사원 상인길드 충성도 0.23 신세계 개척 권리 신세계 개척 권리 상인길드 원주민 동화 선교 능력 선교 능력 선교 능력 미쳤는데 어차피 10이라서 굳이 늘려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일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유럽 애들이랑 전쟁을 계속 전쟁을 하다보니까 좀 재정이 개박살났습니다 다행인건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어 만약에 졌다라면 우리 또 대출 땡겨서 한 천투가 털릴 뻔 했어요 탐험 올려주도록 하죠 토템플 평판 올려주네요 군사 군사 교리 노르졋는 자유민 장사하는 해군 여기 내해 아니거든요 저희는 내해가 없어요 다 대서양 아니고 대병양이기 때문에 내해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 계속 만들어주도록 하고 주와 준주 랑 찌지매가 초르티 남쪽에 반군 터졌네요 용병으로 싸우도록 하죠 용병이잖아 용병이잖아 왜 이렇게 약해 무슨 뭐 배트콩 형님들이야? 왜 이렇게 세냐 쟤네 전배 8.3툭칸 단군간은 이제 굶어 뒤지진 않겠다 우리 국민들 밥은 먹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멕시코 코콤 아 용병이 반군 잡아줘서 좋네 아니 왜 이렇게 약하냐 모병 16인데 왜 이렇게 약해? 주 주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벨라크루즈 금 어딨냐 금 금 나오는데 싹 다 주 만들어야 돼 요기랑 요기 사카테카스랑 와나후 아또 줌 안되도록 하죠 코콤 속화 시켜버릴까? 전차병하고 코콤 코스에게 코 박기 귀찮고 코 포토가 다 라이브 박았어? 어우야 무서워라 살살해 살살 부패도 안정도 맞다 정복에 어떻게 갔냐 나 봉권 아이 셰트 정체정신이 가지 씨 왜 안 오르냐 월별차씨도 떨구지 이거 빼고 다 이상한거 박혔네 아 개 쓸모없어 갚을게요 어 갚으면 되는거 아니야 불균형 연구 누구 누가 테크 안올리고 싶어서 안올리나 프랑스 불안당? 아 그러지마 미친놈아 포르투갈 해적? 아 고증 미쳤다 미친놈 여기서 해적질이야 나가요 아저씨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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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 새끼 버크라고 전쟁 걸어야 돼 여기 이제 북쪽 그만 때리고 남쪽으로 내려갈 건데 이 새끼 뭐냐 저 새끼 뭐냐 저 새끼 뭐냐 이게 몇이지 개발도 93 코오빙용 한 300 나오겠는데 아 먹어야겠다 어 뭐냐 왜 수입이 늘지 뭐지 연관이신 개척 가능 범위 관계외선 아우씨 졸라 비싸 보수주의 반동 꽈빼 초콜렛 조금만 구축 찍고 클라임 날쪄서 먹을까요? 조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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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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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새끼들아 그만해 또라이 새끼들아 진짜 이씨 좌표 그만 좀 찍어내 프랑스 새끼는 어딨어 또 콜롬비아 북쪽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네 ㅈ됐다 이씨 나 좀 쉬자 어? 히카케 와 씨X새끼 너? 너 제2의 잉글랜드 만들어주마 아 저새끼 으틋하냐 저놈 나 좀 쉬자 유럽 애들아 진짜 이씨 나도 휴머니야 휴머니 새끼들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니판 개척 됐나? 개척 됐네요 고병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ㅈ같다 미친 여기 유럽 좌표 찍어놨다 이새끼들 여기 애 돌아와서 좌표 찍어놨어 미친놈들 진짜 아 아 어디 지역 점령이야? 과.. 미친 새끼들 금광 금광에 눈이 멀었구만 새끼들이 참된 진리도 모르고 금에 눈이 먼 유럽새끼들이여 정신 차려라 금이 좋긴 하지 하지만 금이 모든게 아니란다 이새끼들아 북쪽에서만 안 내려오면 돼 여기서 요기서만 안 내려오면 돼 폴투아리랑 제가 사기가 낫진 않아요 어 사기가 절대 낫진 않기 때문에 구름 한번 들어가볼게요 한번 들어가볼게요 소모전 해봐? 요기 유럽 아니에요? 어 요기 정글이야 정글과 산으로 이루어진다나 이 새끼야 요기 정글이야? 게릴라 한번 해봐? 이놈이 진짜 이놈이 진짜 아 아씨 잠깐만요 히카케 저거 담가야돼 하 씨발 X댔다 요기 별이 프랑스 따이가 프랑스 따이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나 나 포르투... 나 포르투갈이도 이기고 포르투갈이도 이기고 잉글랜드도 이겼어 열강 킬러야 이 새끼야 강한 놈한테는 한없이 강한 나라 메이코 무시하지 마라 이놈아 나 모로코 무슨... 맘루크처럼 오스만 같은 나라한테 무너진 나라로 모이는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있을끼야 그렇게 우리가 그랬으면 여기서 벌써 뭘 망했어 이놈들 아이씨 히카케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열강 킬러야 새끼야 너어?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